아고의 서로 알던 부모들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세 명, 이게 우연일까요? 당신 누구야? 어디까지 들을래? 관련자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잠재기력자 발표 미래는 말로 죽는 척 매너 너 맞구나 가구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가구리 어딘데? 학교 남조선에만 초등록자가 있는 게 아니 확인하자 희수야!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야 지수팀 우리야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? 김두시 그 놈 때문에